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2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헌하게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도시화경제 송승연 대표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한 스튜디오에서 뵙는 게 방송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중연결로만 저희가 뵙다가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중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생생한 느낌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방역 지침이 약간 좀 낮아지면서 원래는 스튜디오에 앞으로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저희 7천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다시 저희가 이제 방역 수칙이 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연결로 다시 뵙지만 그래도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으니까 좀 더 생생하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3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시끌시끌해요. 매매 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을 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야 시장 참여자니까 조금 체감하기로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에서 그 자리에서 할 얘기는 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집값 불안정을 언급을 하는 게 꼭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됐고 또 절반의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고점 시사를 했었지만 그 이후로도 집값 상승세 둔화가 되기는 쭉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낮췄잖아요. 네. 빨리 적용됐더라고요. 네. 공폐화하자마자 매물이 혹시라도 안 늘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 수급 불안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고요. 매물 증가도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1.9% 정도 늘었고요. 이게 반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노흥구가 50건 안팎으로 좀 늘었고 서울시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는 용산구가 31건 정도 늘었으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늘었어도 절대량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고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얘기를 하면서 방금 거래량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아 팔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상승세하고는 좀 결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2월까지가 0.1% 정도 됐던 그 상승률이 8월 4주차가 되니까 0.2%까지 높아졌어요. 그런데 11월 5주차가 돼서 0.1%로 다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6주 연속으로 둔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7월이 될 겁니다. 강북의 아파트가 0.18%까지도 상승률이 이어져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승률이 0%대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보합세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관악이 0.01, 광진이 0.03, 금천이 0.04 정도 되니까 보합수준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경매 시장에서도 일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80% 정도가 됐었는데 11월에는 62%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고점론이 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시장 안에서 또 경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CS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가지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한 부분들은 맞기는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또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또 집값을 반등시킬 수 있는 언급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금리의 변동 이런 것들도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이 주택가격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또 예민하고 또 해가 또 바뀌는 시기에 많은 매체들에서도 내년 집값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주택시장이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 서랑설레들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보총리가 중개업소들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많은 중개업소들도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 전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현장감이 있는 그런 목소리니까. 왜냐하면 중개업소들을 대상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삶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전망 발언하신 거 보니까 30.4%에서 8.9%로 하락 전망에 대한 응답이 좀 높았고 또 하락에 대한 얘기는 20.4%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집값 하락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이 또 만나는 여러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집값 고점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저도 이거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 3일 23차 때도 또 발언을 했었고요. 고점론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26차 때 7월 달이 되는데요. 그때도 한국은행이나 KDI나 IMF 국제결제은행의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또 고점에 대해서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신중해라. 그런 얘기도 한창 나왔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27차 이후로는 고점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사를 안 했어요. 그만큼 주택가격에 대한 소위 구두 개입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좀 위축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집값이 글쎄요. 중개사분들께서도 중개업소에서도 이런 설문을 통해서 답은 나오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입주 물량들이 줄고 있고 또 최근에 양도세를 완화를 하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량이 부족하고 또 그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의 한 80% 정도는 다주택자 물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분들은 아직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 또 집값에 대한 피로도도 높기는 하지만 역시 집값 상승세가 둔화가 된 거지 많은 기관에서도 아직까지 발표하는 게 한 5에서 한 6%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가하고 연동을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한 3, 4% 정도 된다.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는 그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거기에 한 1, 2%를 가중을 한다고 하면 뭐 한 5에서 한 6, 7%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도 시장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너무 집값이 너무 많이 뛴 상태이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약간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해석과 전망이 지금 나오는 의미가 굳이 있느냐 이미 사실 집값은 너무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보합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 돌아다니면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보합세 가지고 안정세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분을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안정세라는 그 가격선이 이 보합세 정도가 안정세라고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도 1, 2%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안정인가? 굉장히 좀 초상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다수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은 하향 안정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보합세 정도로는 지금 몇 년간 올라간 가격에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주택값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이유가 집값이 올라간 그게 바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내년이나 내후년쯤 집 사야지 했던 분들도 워낙 요즘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일은 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집을 언제 사야 돼?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참 집값이라는 게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워낙 또 변수들도 많고 금리 인상 여부도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내년에 또 대상까지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볼게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고 1차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내 후보지 24곳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또 공모를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네. 지금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공모를 한다고 하고요. 내년 4월 중에 후보지를 선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걱정을 하는 게 공급에 대한 부족. 입증 물량 부족. 이게 큰 원인이고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소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이 집값에 대한 전망하고 공급 물량도 같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개입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한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제외를 한다든지 또 인허가를 간소화해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상당한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1차에서도 어느 정도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도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2차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1차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2차를 추가적으로 공모하는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신규 해제 지역 같은 경우도 나름 주택시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주거지를 또 상향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급 방식에 대해서 주택값을 비롯해서 주거지의 상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참여율은 어떻게 보세요? 참여율이 참여는 많이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 장목은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글쎄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꾸 역설적으로 좀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이 또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또 서울시에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또 방식, 개발 방식이 또 있거든요. 또 거기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민간 형태의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개발을 하면서 입주권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신축빌라를 지으면서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상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고 해도 사업성이 결여가 된다든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든지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못해서 참여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동의율이라든지 참여하는 사업지는 계속 늘고 있는데 막상 그 문턱을 계속 못 넘는 거죠. 실제로 공급되는 것을 눈으로 못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때 이게 페이퍼 공급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공급 아닌 공급이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약간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나 봐요. 공공재개발이면 또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다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자 때보다 주민동의율 상향이 된 것도 약간 좀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더 뽑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진입문턱이 높아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으로 얘기하면 한 칸짜리 계단이 세 칸이 돼버리는 거니까 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10%에 대해서는 30%로 좀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를 넘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공이 단독 시행을 하면 3분의 2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필요하고요. 토지 면적도 2분의 1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66.6%라고 하면 10%에서 66.6%로 가면 한 56.6% 그러니까 한 56%의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은 했는데 속도를 못 내는 꽤 멀리 있는 그 동의율하고의 괴리감이 있는데 30%로 한다면 그것이 한 30% 정도의 괴리감으로 들기 때문에 약간의 또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또 현실적인 그 동의율하고는 조금 더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로 동의율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투기 세력들 뭐 이런 분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음을 먹고 어떤 특정 구역에 들어가서 동의를 얻는다. 10명 중에 한 명만 해도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금 투기적인 마음이 좀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LH의 좀 안 좋은 그런 사태들도 있고 또 민간과 공영 방식의 합동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초과적인 이익에 대한 것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투기적인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좀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는 맞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하고 처음에 제안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동의 절차 그 안에서는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로 봤을 때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보도자료 낼 때 예전만큼 참여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10%에서 30% 됐으니까 그 물량은 한 3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도 언제쯤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이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이게 되겠어라는 인식들이 사실 팽배해져 있어서 사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좋은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거 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뭐랄까요. 확장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10%에서 30%가 그런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정의 초반의 절차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공공재개발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지 않고 또 근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비사업이라든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한다든지 이런 생생경제를 통해서라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력도 부족하고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개선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인센티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추가적인 분담금 같은 거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더 속도를 올리겠다 하면 지금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이해를 좀 들어서 좀 조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늘리고 약간의 그런 거를 좀 수정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또 나름 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센티브가 부족해도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꼭 공공은 그쪽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좋은 게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좀 보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공공재개발 사업이 잘 돼서 그런 얘기가 들려야 사실 사람들이 좀 인식하잖아요. 내가 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됐어. 이런 얘기가 사실 좀 회자가 돼야 사람들 인식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신도시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도 초반에만 해도 인식 개선이 그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 조금 떨어진 지역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이 좀 개발을 하고 또 성장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있는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소득도 상향이 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어떤 특정 지역이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공공방식의 개발도 좋은 사례가 있다라면 또 새로운 공급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또 민간에서 손을 못 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공도 일정하게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 글쎄요. 뭐 한 최근 몇 년 동안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신뢰가 좀 바탕이 돼야지 정책도 시장에 먹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신뢰를 잃다 보니까 이 나름의 좋은 취지의 방식도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코너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